지난해 8월 30대 운전자가 병원에서 약물을 투약한 채 차를 몰다 보행자를 덮쳐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사죄한다고만 하니까 뭐라 아무 감정도 안 들고 제대로 사죄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안 느껴져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신 모 씨는 재판부에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반성운을 제출한 반면 피해자와 유족에겐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추가 수사 결과 신 씨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국내 총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조직은 2020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캄보디아에 서버를 두고 8천 명을 상대로 8,600억 대 도박 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해 9월 서울 강남에서 주차 시비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일명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의 운전자도 바로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정한 지급도 쓰면서 고가의 외제차를 이루타는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어디서 돈을 벌었을까 이런 부분에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두 사건 운전자의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외 선물 투자를 대행해준다며 101명으로부터 돈만 뜯어낸 불법 리딩방 조직도 적발했습니다. 일당이 운영하던 불법 투자 리딩방 사무실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로는 닫혀있는데요. 3층 건물 전체를 쓸 정도로 대규모 조직이었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61명과 불법 리딩방 관계자 30명을 비롯해 99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인도로 돌진한 상태로 멈춰있는 한 차량. 비틀거리며 자리를 뜬 운전자는 다시 현장에 돌아왔다가 체포됩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일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며 마약성 약물을 투여받은 상태였습니다. 약물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쳐 숨지게 한 28살 신 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구호 요청을 하려 이동한 거라며 도주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했고 신 씨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 오히려 자리를 떴다며 도주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체포 당시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웃고 반성은커녕 증거인멸에 급급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최근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마약 투약 의혹과 현장에서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시도 같은 부분들도 모두 인정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의 구형이 조금 더 높았다면 조금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앞서 신 씨에게 마약성 약물을 투여하고 다른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 연모 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터널벽을 긁으며 지나가는 한 차량. 잠실이 인도로 돌진한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비틀거리며 현장을 빠져나간 운전자는 다시 돌아왔다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약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신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 측은 신 씨가 피해자 구호는 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만지다가 이탈해 약물 투여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신 씨는 신고하려 휴대전화를 찾은 거고 병원에 간 것도 도움을 요청하려는 거였다며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이 운전치 않은 상황에서 저도 거기에 병원이 있으니까 병원 원장님에게 구호 조치를 도와달라고. 위험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실만 인정한다면서 신 씨는 최후 변론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은 진정한 사죄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가 구형보다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신 씨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피해자는 지난달 25일 사고 발생 약 넉 달 만에 숨졌습니다. 피해자 사망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신모 씨는 쑥색 수의 차림에 꼿꼿한 자세로 위축되기보단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을 살피는 여유도 보였는데 막상 재판이 시작된 후엔 고개를 숙이고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라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 치사로 바꾸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후 재판 절차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롤스로이스 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초고가 외제차량 사건인데 많이들 기억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서울 압구정에서 마약을 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서 길가덩 20대 여성 피해자가 결국은 사망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가해자가 대형 로펌에서 초호화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운전자 A씨가 대형 로펌 3곳에서 8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이 변호인단에는 전직 부장판사 그리고 검찰 고위 간부 출신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유튜버는 롤스로이스도 남의 차량이고 운전자가 차던 수억 원의 명품시계도 다 짝퉁이고 하룻밤 술값 1억 원도 모두 남들이 사준 거라고 했으면서 소시민이라면서 대체 이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료는 누가 낸 거냐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하고 좀 다른데 임주일 변호사님 일단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1명도 아니고 8명이나 선임했는데 이런 엄청난 재력이 아닌 이상 좀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대형 로펌 3곳 선임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변호사도 8명이나 선임했다고 하는데 아마 축축헌데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함께 지금 녹아있는 사안입니다. 마약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형사 책임, 민사 책임 이런 부분을 별도로 나눠서 각 분야의 최고의 로펌을 선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요. 개인의 대상으로 하기를 보다는 기업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높은 수입료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아마 추측헌데 굉장히 높은 수입료를 지불을 하고 최고의 어떤 정의 멤버로서 변호인단을 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초호화 변호인단의 선임은요. 누가 낼 것인가. 변호사님 대략 궁금한 시청자분들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변호인단 선임하려면 어느 정도 대략 나온다고 하세요? 사실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변호사 수익료라는 것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지만 특히 대형 로펌으로 가게 되면은요. 한 명당 이제 타임 차지라는 것이 붙어서 변호사는 이제 타임 차지가 계산이 되잖아요. 시간당. 이 시간당 얼마나 내가 이 일을 처리하는데 노동력을 투입하냐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너무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캡을 씌운다고 얘기하는데 상한선을 정해두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정도를 꾸린다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예측하기가 어렵고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을 약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얼마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할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에 해당한다는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 알겠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일단은 가해자가 뒤늦게 사과 의사 밝히고 반성문들을 일단 제출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진짜 이거 반성하는 거 맞아? 진정성이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 방법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반성문이라는 건 정말 반성의 마음이 있으면 바로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정말 무릎을 꿇고라도 해야 되는 것이 반성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억울한 면이 있어서 내가 반성을 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끝까지 안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법정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쓰겠다라고 밝혔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고인 피해자의 오빠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 1일에 변호사를 통해서 사과 편지를 보내겠다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절했다. 사고 이후에 한 번도 사과한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서 형량을 위해서 반성문 내고 우리에게 편지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그 말에, 그 말씀에 정말로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지난달 말에 피해자분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유족들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소식 들었을 때, 변호인단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더 속이 아플까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화가 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이 사건을 보면서 20대 너무나 젊은 정말 여학생, 여직원이죠. 한 영화 배급사의 정직원으로 지금 취직된 지가 몇 달이 안 됐었다고 하는데 꽃다운 나이입니다. 그런 꽃다운 나이에 피해자가 되었는데요. 그 가족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빠가 지금 이제 이 채널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동생이 너무나 일을 재밌어하고 모두가 좋다 그렇고 자기 명함도 나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원래는 이 피해자가 의사들이 얘기할 때는 3개월이 한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25일 날 이제 천국으로 가셨는데 24일에 그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더 버텨준 거예요. 생일까지 버텨준 동생이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했는데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이국영 교수님 일단은 피해자가 사망을 해서 가해자 신 씨 혐의도 바뀌었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구속 기소됐을 때 핵심 혐의는 이처럼 운전을 하면서 인도로 돌진해서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이런 혐의였죠. 그때는 생존하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 뇌사라고 하는 중요한 신체 장애가 생기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혐의는 특가법상 운전을 위험하게 해서 위험 운전 치상의 혐의. 그리고 일정한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야말로 도주를 했기 때문에 도주 운전 치상이었습니다. 지금 쭉 설명하신 바와 같이 사망이라고 안타까운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치상에서 다 치사로 공소장이 변경이 되는 형태이고요. 물론 다른 혐의도 있긴 하죠.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어쨌든 치상에서 치사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데 말 들을수록. 가해자 신 씨가 일단 사건 당시 피해자를 구호 조치했다. 뭐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해서 좀 건분을 산 적이 있는데 가해자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거기서 기절을 했던 것 같고 일어나서 제가 내렸었을 때는 피해자분이 제 차 앞에 밑에 있었습니다. 구호 조치를 이제 바로 하고 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형사분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CTV 저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저도 거기에 병원이 있으니까 병원 원장님에게 구호 조치를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저도 경황이 너무 없고 처음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고 현장에서 기억이...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가해자가 얘기를 했는데 네, 임재현 변호사님. 일단은 이 가해자 신 씨 혐의가요.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피해자분이 뭐 사망했으니까 일단은 처벌 수위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인터뷰 내용 보시면요. 기억이 안 난다고 표현을 한다거나 어떤 조치를 취했다, 구호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었는데요. 사실과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발언들 사실상 어떤 양형에 있어서 참작받기 위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상, 중상해를 입혔다는 최종적인 결과에서 지금 정말 안타깝게도 치사,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수위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도주운전치상에서 도주운전치사로 바뀐 경우에 가중적인 요소를 더해지면 최소 2배 정도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에서 6년 정도가 보통 나오는 형이었다면 지금 적어도 오늘에서 10년까지 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 다른 어떤 죄목들도 치상보단 치사가 당연히 더 형량이 높기 때문에 처벌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최종적인 형은 재판까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2일 저녁, 서울 강남 아프정역 앞에서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운전자 신모 씨. 신 씨의 사고 당일 모습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행인들이 롤스로이스 차량과 건물 벽면에 끼인 피해자를 구조하려 애쓰는 반면 신 씨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19 구조대도 도착하지만 신 씨는 이를 보고도 유유히 현장을 떠납니다. 3분 만에 돌아와 경찰에 붙잡힌 신 씨는 줄곧 자신이 치료받은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다녀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약물 투약으로 인한 위험운전 치상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신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고를 낸 뒤 구호하려는 조치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신 씨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결제 내역 조작,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신 씨가 조폭 또래 모임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의료기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의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지난달 2일 서울 강남에서 약에 취한 채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던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20대 신 모 씨. 20대인 신 씨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차량을 몰던 배경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신 씨의 자택 수색 과정에서 1억 원이 넘는 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폭력 조직 활동을 통해 부당하게 거둔 수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신 씨가 이른바 또래 모임 폭력 조직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MZ 조폭으로도 불리는 이 조직은 지역이 아닌 나이대를 기준으로 20, 30대 폭력배가 모이는 형태인데 신 씨가 이런 활동을 통해 거액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최근 사건 변호를 위해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고액의 수임료의 출처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9시간 넘는 치료를 받고 비틀거리며 운전대를 잡아 끔찍한 충돌 사고를 낸 신 씨. 사고 직후 20대 피해 여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영장 심사 전날 공개된 유튜브 인터뷰에선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병원 4곳을 돌며 처방받은 7가지 향정 의약품은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 필로폰을 투약해 유죄 판결 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최근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파헤치는 유튜버를 협박했다는 의혹도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는데 서울경찰청은 해당 유튜버를 불러 신 씨의 협박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오늘 새벽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해자를 언급하지 않는 대가로 신원 미상의 사람이 3억 원을 줬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고급 SUV 차량이 20대 여성을 지나가고 있는데 인도를 덮쳐서 그 여성을 덮치는 바람에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졌고 여성이 많이 다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벽에 부딪힐 것처럼 비틀거리며 달립니다. 잠시 뒤에요 길을 걷던 시민들이 일찍 저렇게 뒤를 돌아보고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죠. 지난 2일 저녁 8시쯤에 28살인 이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서울 압부정역 근처 인도로 돌진해서 20대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이 여성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사고 직후에 통화만 하다가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4분 만에 비틀거리면서 돌아와 검거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너무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잖아요. 당시 사고를 목격하신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자마자 비틀거리면서 저는 술 취하는 줄 알았어요. 괜찮아서 괜찮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전혀 없었고요. 자꾸 핸드폰 보고 비틀거리면서 경찰관이 좀 애썼어요. 보면 저항하고 변호사 부르라고 내 공부에 손대지만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당시 영상만 봐도 그 여성이 정말로 크게 다쳤을 것 같은데요. 최장화 기자님. 이 피해 여성은 차량과 건물 외벽 사이에 끼어서 양다리가 골절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크게 다치는 바람에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어머 세상에 세상에. 아니 근데 조금 전에 그 영상을 보면요. 최진봉 교수님. 저 무지막지한 인간이 비틀비틀 걸었잖아요. 술 마신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밝혀질 텐데 이 사람이 지금 행동을 보면 너무 황당하고. 비틀비틀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절대로. 술을 먹었든 마약을 했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4분 만에 비틀비틀음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건 중요한 게 뭐냐면 사고 목격자들이 증언에 따르면 사람을 치웠잖아요. 그럼 내리자마가 어떻게. 구호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신경도 안 썼다는 거예요. 휴대전화만 보면서 저렇게 걸어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오니 그 자리를 또 피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오니까 그 장소에서 도망을 갔다가 경찰들이 옆에 주변을 수색해서 결국 잡았거든요. 잡고 났더니 또 반항을 합니다. 가해자 주제에. 지금 저렇게 하네요. 경찰들한테 반항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호사 불러 내 몸에 손대지 마. 어디 건방지게. 더 황당한 말이 있습니다. 그 여자 죽지 않았잖아. 뭐라고요? 이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도 아니에요. 저런 사람을 저 경찰이 지금 붙잡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천하의 못쓸인 인간입니다.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 통해서 일단 얘기는 잠시 들었는데 수술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야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 드릴 수 있다고 지금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 그 부분이 제일 심하고 다리를 못 쓸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피해자와 그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지금 피해 여성은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 수술을 해도 다리를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 극악무도, 저 몹쓸 인간의 행동 때문에. 그런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당연히 저 인간 지금 유치장에 갇혀 있겠죠? 통상적인 경우라면 현행보험 체포된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영장을 발룹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이 남성은 현재 석방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시에 남성이 지난달 말에 수술을 받았고 의사에게 캐타민을 처방받았다면서 관련 내용이 담긴 병원에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남성은 체포 17시간 만인 지난 3일 오후 3시경 석방됐습니다. 아니 이런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있어요? 아니 경찰 출신이신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람만 아니 처방전인을 증거로 보여줬다 하더라도 지금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이 중대한 사고를 낸 인간을 그냥 풀어줘요? 경찰 설명에 따르면 과실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었고 변호사가 신원 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 석방했다. 구속할 만한 사유는 없었고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이 사고를 현재까지는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 교특법 위반 물론 보도 침범 사고로 형사처분은 불가피합니다. 교통법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약물을 실제로 복용했고 그 영향으로 사람을 친 사고를 낸 게 사실이라면 위험운전 지사상의 약물 운전으로 그 형이 상당히 중에 당장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조사 대상을 넓혀야 할 것 같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케타민만 검출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처방한 약물 이외에도 여타 약물들을 혹여나 복용한 전력이 있는지 약물의 조사 대상 범위를 지금이라도 더 늘려서 실제로 임의로 약물을 복용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은색 SUV 차량이 벽에 부딪힐 것처럼 비틀거리며 달립니다. 잠시 뒤 길을 걷던 시민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고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옵니다. 어제 저녁 8시 11분쯤 28살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서울 압구정역 근처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겁니다. 피해 여성은 차량과 건물 외벽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가위로 끼어 있는 머리카락을 잘라내고서야 간신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빠져나갔던 A씨는 4분 만에 비틀거리며 돌아와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직후 횡설수설했다는 목격자 증언에 따라 마약 가니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이른바 클럽 마약인 케타민이 검출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술을 받고 처방받은 약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마약 투약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수고하입니다. 감사합니다.